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2026년 세계선박람회는 여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수의 덜산 진모지구의 주행사장을 설치를 하고 여수의 엑스포장과 금오독, 계도일원을 중심으로 부행사장으로 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섬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2026년 세계선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섬 관광객은 전 세계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관광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수요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양관광, 섬관광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섬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들, 스토리, 역사들이 있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 파이팅! 2026년 여수 세계선박람회 화이팅! 세계선박람회 화이팅!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